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유전체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Central Dogma를 위시로 해서 유전체학에서 다루는 DNA, RNA, 단백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염색체에서 히스톤 단백질 유클레오조미라든지 DNA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나 데이터의 크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AI는 이 유전체학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숙제잖아요 그리고 AI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AI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AI 특히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유전체 쪽에 데이터 처리하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하고 서로 상호 매칭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 본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어플로시메이션이라고 하죠 근사해서 가깝게 가는 것, 기능에 대한 근사치를 알아보는 거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를 근사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해요 도베인 랭귀지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내는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이제 그 덴세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변화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면은 거기에서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디스 인탱글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인들이 여러 개가 멀티플하게 관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섞여 있으면은 이제 알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작업 엉킨 실타래 같은 걸 풀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가 뭔지 찾아내는 거라든지 또는 뭐 현실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 가지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Q&A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하고 실제 데이터와 연결 짓는 것과 관련된 기술도 있겠고 정보 추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유전체학과 관련된 AI 얘기들 잠깐 얘기해 드리겠지만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지식 베이스 지식의 형태를 그래프 형태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생성하거나 연결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딥러닝 최근 기술 최근에 이제 개발된 딥러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류들이고요 이 기술들을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제 홀진홈과 관련된 분석 관련된 거 GWAS라고 부르는데 유전체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맵핑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인데 여기에도 이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단백질이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붙는지 또는 DNA나 RNA도 어디에 와 어디가 어떻게 붙어 가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바인딩 사이트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기능 예측을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전체 기반의 약들은 워낙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약물이 이제 반응하거나 약물의 목표가 되는 곳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라든지 드럭 디자인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해요 구조가 구조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자체도 요즘에 만들어 내거든요 어떤 시퀀스가 어떤 곳에 붙어 가지고 잘 동작할지 뭐 이런 DNA나 RNA 백신도 좀 만들어요 이런 거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펑셔널 지노믹스 그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시퀀스가 뭔지 찾아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오믹스 지노믹스, 프로티오믹스 이렇게 다 오믹스로 끝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 오믹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오믹스 데이터들을 잘 조직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식을 수출하려고 하는 것들도 다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뭐 그냥 인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엔 데이터의 양이 너무 크고 많아서 진짜 이거는 컴퓨터하고 AI 도움을 받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나 이런 AI 기술하고 지노믹스, 유전체학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서로 뭐랄까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유전체학과 관련된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나 리크론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접목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전체학 분야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커버하지 않은 종류의 네트워크 기술들이 한두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컨벌루션, 디컨벌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해 이게 이제 RGB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CNN 같은 경우에 이 컨벌루션으로 이게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데이터가 줄어드는 방향, 이 방향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뒤에 분류로 1과 2로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특징을 잡아내 가지고 이게 자동차요, 이게 아니요 이런 걸 하는 것이 컨벌루션이었다면 반대로 이거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힌트를 얻은 거에서 점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해 가지고 원래 크기처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걸 디컨벌루션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여드리는 큰 데이터들을 1과 2로 코딩하는 거라서 인코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코드화 된 것들을 다시 풀어내는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니까 디코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코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혹은 컨벌루션 디코벌루션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RGB 이미지, 컬러 이미지를 넣었는데 나중에는 분류가 된 거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인도 여기가 차도, 그 다음에 여기가 차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분류됐던 것들이 세그멘테이션 돼서 원래 크기 사이즈로 다시 그렸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자연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코더 사이드에서는 인커밍 이메일 같은 경우에 Are you free? 각각 마다 하나하나 토큰별로 하나하나 넣었어요 그랬을 때 Are you free tomorrow? 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나서 이게 뭔 뜻인지 안다고 치고 이거에 맞는 리플라이로 학습한 게 있었어요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뱉어내는 토큰을 쓰는 거를 한다 그러면 Yes, Watch Up, 이거 자동 리플라이 하는 거죠 이건 디코더 잖아요 이것도 역시 인코더 디코더가 되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다른 걸로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영어, 잉글리시 이쪽에가 영어, 여기가 한국어 뭐 그러면 번역도 되죠 번역도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종류인데 복원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일대일로 들어간 거 하고 나온 거 하고 똑같은 형태로 결국 뱉어내는데 코딩과 디코딩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를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고 그러고요 압축할 때도 많이 쓰고 요 네트워크 기술이 유전체학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거는 지난번에 지난주, 지난주에 저희가 카보를 못 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컨볼루션은 유로 네트워크겠죠 CN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 어디에 쓰는지 다 아실 거예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자동차 집어넣고도 자동차 안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박히고 이건 뭐지? 이게 그 백미러, 사이드미러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컨볼루션을 거쳐가지고 피처맵으로 해서 쭉 찾아내서 봤더니 결국엔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피처를 통해 가지고 얘가 자동차였는지 자동차가 아니었는지 알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추론해서 결론은 클래시파이어가 차다 아니다 이거를 하려는 거였죠 그 비슷하게 유전착에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마치 우리 단어들처럼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면 이 코드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해요 보통 이제 컨볼루션에서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컨볼루션의 어떤 피처들을 쭉 봐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붙는다, 여기에는 붙는 자리, 단백질이 붙는 자리, 안 붙는 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판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컨볼루션의 뉴럴 네트워크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의 뉴럴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전체약 분야에서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RNN은요 이제 재규적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RNN은 어떨까요? RNN은 또 뭐 마찬가지죠 우리 RNN은 보통 자연어설에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디렉션이 여기 있네요 X가 들어가는 FROM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뉴욕, X2는 뉴욕이었고 TO 시애틀까지 간다 라고 치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쭉 가면서 학습을 하는데 FROM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하고 연결되고 뉴욕은 로케이션하고 연결되고 TO는 또 디렉션하고 연결되고 여기는 로케이션하고 연결되고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CNN을 이용해서 유전체를 했지만 RNN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마치 단어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X1은 예를 들어 ATCGAG X2는 GOTAC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습을 쭉 해봤더니 여기는 X1이요 여기는 인트로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것의 의미 같은 것들을 연결짓고 알아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N도 쓸 수 있는 거죠 인코더 디코더는 어디 쓰냐 그건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튼 CNN, RNN을 이용해서도 유전체 분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큰